오늘은 주말에 혼자 있으면 이별 후에 항상 외롭고 힘들고 막 마음이 안좋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해 힐링을 위해서 주말에 그림을 그려보려 합니다. 새거구요 머리카락 요새는 그림을 그려본 게 얼마나 많은지 참고로 저는 그림을 못그립니다. 그냥 힐링을 위해 그리는 겁니다. 오늘은 무지개 위를 건너고 있는 하마요정을 그리겠습니다. 4차온, 나가따라 닮은 딱 맞는 그림이죠. 이빨로 열었습니다. 무지개를 그릴거지만 색깔은 슬픔의 파랑으로 다 그릴겁니다. 역시 한성그림이라 쉽지가 않네요. 저는 매직으로 그린 그림을 좋아합니다. 선이 굵어서 어떤 그림이든 뭔가 시원해서 말해드리기 때문이죠. 천에 묻었습니다. 젠장 악마가 지옥으로 데려갈 것 같은 무지개입니다. 계속 보다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에라이 젠장 이 세상에 영원한거 없다더니 이별하고 나면 왜 항상 이렇게 힘든건지 그 사람의 찐사랑이라면 어떤 내가 등신등신인건지 내 마음에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나마니요 우산을 쓰고있는 요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안의 마음에 뭔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헛소리입니다. 저는 그림을 초딩마냥 못그립니다. 잘 그리려고 그리는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마는 귀가 좋은것 코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펑퍼짐하고 눈이 다녔어요. 근데 엉덩이가 다 묻고 있어야될 것 같죠? 아휴 코를 그렸더니 곰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웃고있는게 좋아요. 나의 어릴적 동심을 찾고싶다. 몸이 트위스트를 주고있다. 꼬리 춤을 추는 곰탱이가 되어버렸다. 나에겐 방송장비가 없다. 그래서 카메라 뒤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너무나 무리였던 것이다. 종이가 아깝다. 내 몸에 힐링이 필요해. 비가 내린다. 쭉쭉쭉쭉. 쭉쭉쭉쭉. 쭉쭉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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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에 낙서가 됐다. 미안하다. 불쌍한 나이 종이가. 웃기지도 않고 그림도 못그리지만 내 마음의 꽃이 피길 이렇게 마미손같은 종이꽃 대가리 마냥 사실 내가 할 음식은 뭐라는지 모르겠다. 마미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도 언젠가 사랑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안녕